예, 대장님. 명력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명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언탈로가 준비 완료. 방문이 부족합니다. 명력을 내리시죠. 방문이 부족합니다. 명력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자. 프로토스만큼 쉬운 종족이 있다고요, 시발. 쉽게 지는 중이래, 시발. 전첩 좋더만, 개새끼야. 12승하고 한, 그, 5팬가 6팬가 나쁘지 않더만. 그 정도면 뭐, 웬만큼 유전을 다 이긴다는 거 아니야. 자, 이게 sb를, 좀 뽑아줘야 돼요. sb를 뽑아줘야 되고, 한 11s12때는 이제 배럭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얘를 이제 바로 이제 입구 쪽에 배럭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죠. 입구 근처에다가. 자, 여기, 여기쯤에 딱 지어주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랠리 시정해주고, 자, 논 정착하고, 10s12가스. 10s12가스. 여기는, 서플 두 개 지으면 되는데, 저는 서플 두 개 안 지을라고요. 저기, 팩토리 지면 돼요. 핫핑크네이키의 색기, 저거. 저는, 올블랙입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끄고 있습니다. 학초 준비 완료. 영역 확인. 그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내리시죠. 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학초 준비 완료. 50일까지는 없으셨군요. 학초 준비 완료. 이러면 입구 막아줬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뚫린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쌀먹. 입구 막아. 내가, 저거 말인, 저글리도 못 들어온다니깐, 님들. 알겠습니다. 내가 뻥치는 것 같지? 솔직히 저 정도, 현실상으로 이 정도 넓으면은, 질먹도, 드롤, 드롤, 드롤 그런, 이제, 뭐 넓이긴 한데, 못 들어와. 이게, 그, 새 디디터라는, 그, 스타크래프트 공식, 이제, 그, 캠페인 에디터가 아니라, 이제, 새 디디터라고 하는, 이제, 에디, 이제, 그, 추가적인 요소가 담긴 에디터를 이용해서, 그, 이런, 이런, 이런 식의, 이제, 입구를 못 만들거든. 원래는. 근데, 이런 식의 입구를 만들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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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을 해놨어, 이것들이. 나와잇 개새끼야. 개새끼가 뽑고, 일꾼 생산을, 천천히 하면 돼. 일꾼 생산을, 막,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마리씩 찍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제는, 병력을 좀, 찍어주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F2, F3. F2 좀 올려주고, F2, F2, 어어 벌써 2급씩 안되고 얘가 리버를 갈 수가 있거든? 이렇게때문에 이런식으로 이제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이제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이제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터렛을 지어주는거에요 도전하시거나 한 dedication 착륙할 수 없습니다 이 개새끼야 비켜 이 C파년아 아 C파년이 쩔다 쳐막네 이 개새끼가 일단은 얘네 두리를 언덕 아래로 와 요즘은 셔틀플레이를 워낙에 활발하게 잘해서 토프들이 나도 요즘 스타드 에이트를 좀 일찍 올려야겠어 일찍 올리고 조조 열 주변 요 모두 워낙 고급 체크가 적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불이 더 많아도록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3시 마치 2시ôt 제공을 바닥에 밀면 만들 수 있으며 1시 반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시 반씩은 무리에 공격을 달아내야 합니다. ㅋㅋ 5패까지 늘려주고 여기서 지점을 가봐서 해주고 영분부디 찍어주고 본진암은 뿌려봐 게이트로 왜 이따 그러죠 일단 셧 셔틀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어 드랍쉽을 좀 써야겠어 아 아무리 안올려갔구나 올려놔서 이제 호우 그정도 쯤이야 마스마시죠 내장님 뭐랄까요 마스마시죠 내장님 뭐랄까요 호급고가 더 필요합니다 월테이키 저같은 호급고 타령 목표위치는 마스마시죠 내장님 이렇게 뺙 뺙 어쩔 수 없는 뺙 암 뺙 요 30 뺙 암 히 넉 5 뺙 뺙 뺙 뺙 하나 더 늘려주고 올려주고 하나 더 늘려주고 목표 2단계 제가 저거 신경쓸 때 여기서 벌처로 와리가리 두고 이번은 정체를 목표가 부족합니다. 넣어놨다! 다 담배! 반짝딕과 매력은 친구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Upon control! 작업 완료! 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뭐랄까요? 네,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다 담배! 문제없습니다. 역시 요즘은 무식하게 힘싸움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토스 상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토스를 괴롭혀줘야 되는 시대가 왔어 토스 상대로는 힘싸워만 해서 이겨야 되는 화력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런 화력전보다는 이제는 전략을 섞어줘야 돼 한번 그저, 이제는 다 메이커처럼 네네, 금방 다음은 지켜보기 다음은 지켜보기 동시에 개시 것을 뽑아주고 i i i a i i 공격을 제거합니다. 수성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야 심시디 잘 해놨다. 근데 이쪽 이쪽 안 돼있네. 어제부터 대단한 건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표 1. 어, 하이템 불러가 이렇게 아는 게 너무 많으니 장르이 제일 많으니 바닥을 마시지니 바닥을 마시지 않고 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마시지 어, 악기까지 바닥을 마시지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맞게 잘 안가고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 멍청한 놈들아 두려움나 어플에다 잘됐지